샬롬 열매 맺는 삶 오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에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선한 종자를 심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수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과 불안 초조와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버렸을 경우에 우리는 뜻한 만큼 이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존재하여 행위가 부패한 차식이로다 노력을 했지만 뜻과 다르게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의 결과가 나온 것이 뭐냐면 여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조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어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다 때가 있는 건데 우리가 초조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원망해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요 열을 가리 포도가 되니까 얼마나 큰 포도원이겠어요 그런데 나는 것은 겨우 한 22리터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그거는 너무 작게 나는 것이고 종자씨를 230리터를 호멜이 약 230리터예요 종자만 230리터를 뿌렸으면 거기에 10배, 30배, 60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열 호멜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한 에바 22리터 10분질로 종자씨의 10분질로 나오지 못하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망을 먹고 씨가 있거나 사과를 먹고 씨가 있으면 얘들도 살아있을 텐다 그냥 집안에 화분에다 푹 심어놓으면 이게 때가 되니까 너무 많이 자라요 화분 가리할 정도로 자랐어요 새싹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아 씨가 살아있으면 밭이 살아있으면 축복이 퍽퍽 열리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지는 않겠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풍성히 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초조합니다 직장을 구해야 되고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자동차를 구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이 바쁘다 바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이 먹을 것을 내는 것처럼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광활한 목장에 비가 내리고 싸게 자라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혹시라도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종자까지도 곡식을 신는 사람은 우린 보리뽑이라고 그러잖아요 겨울 양식 다 먹고 이제 종자 씨를 심어서 보리를 심어서 때가 돼야 자라는데 그 때가 돼서 자랄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울 때를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옛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먹을 것이 풍성한데 우리 조국만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것을 주며 종자를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게 자랄 때까지는 배고파질을 쉬는데 그 힘든 시기에도 기다리는 시기에도 인내하는 시기에도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며 그랬습니다 아 무릎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수 있는 인내도 믿음도 소망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힘드실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 때 새롭게 예배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곡식 종자가 아직 창구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려나무 감난나무 많은 정말 대를 이어가서 열매를 맺은 좋은 씨앗들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했다면 오늘 새롭게 예배 재단을 쌓으십시오 바쁘다 바빠하고 예배에서 멀리에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에 달려오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는 예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 안에 내 것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드리겠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이라 하나님이 복을 줄이겠다는 이 말씀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물질을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필요한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씨앗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마음이 열매를 맺는이라 내 의지도 내 욕심도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을 복음을 퍼뜨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럼 붙어 있으셔야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하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유실수를 심은 사람들 집에서 취미를 심은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병든 가지는 잘라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싹이 무럭무럭 날아대고 열매를 맺게 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혹시 벌레가 있나 쳐다보게도 벌레가 있으면 없게 버리고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더욱더 영양을 많이 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영양물을 받을까요? 우리는 가지죠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줄기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오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맺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세상에 가서 노력하고 사람 찾고 환경 찾고 뭐 찾고 뭐 찾으면 내 인생이 윤택할 거라 그러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있는 축복의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한 그곳에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전도의 열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바울의 꿈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말세 때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저 내 배가 부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세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축복의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세상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참 노력하고 했던 것들 무엇이 남을까요? 다 헛되고 헛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열심히 쌓아놓았다 하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다 썩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헛된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 충고 기도하고 물질을 베풀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돼서 마지막 때에 들면 영생과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보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헛된 세상 것을 얻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에 이르는 열매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금방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5년, 10년이 마치 한밤중에 꿈처럼 훅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열심히 달려온 것 같지만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친구라고 사귀었지만 빼지만 변해요 그런데 그저 힘들고 어렵지만 뭐뭐뭐히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한 사람들은 자기가 뿌려 놓은 씨가 차등 많아서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싹 트고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바쁜데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가 훌쩍 커서 이제는 가르친 사람보다 머리가 컸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푸십시오 베풀 때 그 씨앗들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만배로 자라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늘 처음과 마지막은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있든 세상에 변화가 많든 내 안에 가와라 나도 너희 안에 가와라 주님 안에 가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아무리 예쁜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연약한 가지라도 생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하죠 나는 포도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숨가쁘게 2021년 달려갔고 소망 가지고 2020년 우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과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거룩하게 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열매를 하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첫 열매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그저 우리 삶이 이 땅 살다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예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모든 약속들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동참한 열매 나와 여러분은 부활의 동참한 열매가 됩니다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이고 그 이후에 우리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할 때 우리는 살아 있거나 죽어 있거나 다 다시 부활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정말로 참된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안에 고하란 말씀이 얼마나 큰 기쁨이여 영광으로 바라오는지를 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죽으면 그들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의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담대하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성공했다고 우출할 거 없고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하고 늦게 간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하고 성공하는 과정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붙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종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한 종자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고 주님께 거하여서 지금부터 천국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생명이요 영생이요 의의 열매를 얻게 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로 인해서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서도 담대함을 가지며 은혜와 소마를 가지고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거칠게 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밤을 새워 노력하지만 안타까움과 헛된 것을 얻는 초조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멈춰 세우게 하시고 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함께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